. 백합탕이 뭔데? 큰 조개예요. 음. 이게 바지락탕은 약간 너무 금방 짜지고 백합탕은 약간 그런 맛이 나오면서 좀 더 시원한 느낌이예요. 참 안 해. 그래서 왜 찍어서. 그러면 일단 백합탕으로 좀 맑게 해달라고 하고 그냥 구이로 갔어요. 구이도 나쁘지 않아요. 고등어 구이? 네 한국에만 있네 잡아주는 구 뼈는 이거밖에 없다